탱이! 탱이! 탱이야! 한 번만 봐주세요 탱이 간식? 이 새끼야 탱이 대회 하러 가자 아 뭐야 쉬는 날이네 에이 여기서 놀려고 했는데 어떻게 쉬는 날이래 문 터뜨려 울어 탱이 놀이터 문 열어주세요 오늘 휴무래 하필이면 이번 달만 휴무냐 오늘부터 휴무래 오늘부터 휴무래 울어 어떡해 휴무래 휴무래 너무 슬퍼 보여 탱이야 탱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탱이 탱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탱이 맛있어 탱이 맛있어 탱이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탱이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탱이 먹고싶어 탱이 먹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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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먹고싶어 복붕 먹고싶어 엄청 빨라지는데 소고기 알러지 있어요 소고기 알러지 소고기 알러지 소고기 알러지 너무 빠른데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이렇게 빠른건 처음이야 이렇게 빠른건 처음이야 혹시 유포 좀 될까요? 아 네네네 들어주셨어 아이 잘 먹어 아이 잘 먹어 아이 잘 먹어 아이 잘 먹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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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 빨리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주세요 오 점프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까지 할거에요 탱이 간식 오죠 어 이렇게 큰건 부담스럽지 ט어먹을수있어 케이가 먹을수있어 해빵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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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ésse 그치그치 또 꿀떡했어 다행히 왔어 진 doll 응